최근 광주시가 발표한 이른바 영상강 Y 프로젝트를 두고 토목 중심의 개발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 광주전남 녹색연합 등 20여 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영상강의 수지를 먹는 물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광주시의 사업 방향은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둔치의 인공적인 여가시설을 채우는 개발 사업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들은 특히 장로 국가습지 상류에 수상 레저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과도한 둔치 개발은 하천의 기능을 파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.